독타 독타 모드 내가 자네를 다시 데려왔지 SP를 소모해 카드의 욕과를 강화하는 메커니즘을 사용합니다 현재 SP와 최대 SP를 나타냅니다 카드를 사용할 때와 네턴의 시작에 SP를 잃어두며 엘리트 보스 터치로 최대 SP를 높일 수 있습니다 8개의 클래스가 존재합니다 클래스는 알 필요 없잖아 화상을 이용합니다 방어와 반격 꾸준한 피해 강력한 피해 회복 에너지 에로운 효과 이로운 효과 특수능력과 폐 자동발동 SP를 넣습니다 자동 SP가 충분하다면 자동으로 소모합니다 지금 자동으로 되어있는 건가 아니네 뭐야 왜 자동이 아니죠 강타 베타 SP를 소모하면 카드의 효과가 강화됩니다 왜 여기 있을까요? 재생을 얻습니다 가호를 얻습니다 피해를 1%도 적게 봤습니다 꼴랑 1 얻는데 SP 10개 필요하면 쓰레기 아닌가 추가 효과가 발동되는 거구나 자동 켜놓으면 알아서 SP를 모으고 싶으면 수동 발동으로 하면 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뭔데 이거 SP가 10이면 에너지를 2개 얻습니다 뭐 괜시리 알기 어렵게 적혀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턴마다 처음 수호하는 SP의 절반이 반환됩니다 추대호 힘을 이었습니다 몸풀기 화상을 2부여합니다 턴시장 및 종료시 피해를 받습니다 와 점화 아 서순 피해를 6만큼 3번 줍니다 적에 죽으면 에너지를 2개 얻습니다 피해를 8주고 1장 뽑습니다 피해를 8주고 1장 뽑습니다 화상 수치만큼 피해가 증가합니다 오 난소 피해를 10이면 피해를 2090 엄뜨칼 뭐야 빨간 타격, 파란 타격 녹색 타격 더 파란 타격도 있네 왜 이렇게 알록달록해요 약화를 1취역을 2부여합니다 민첩을 6었습니다 몸풀기 피해를 8줍니다 피해를 12줍니다 스피를 많이 쓰는 카드를 쓰려면 이거를 먹어놔야겠지 아 스피를 받아두고 헉! 서순 최대 SP가 10 높아집니다 턴이 끝날 때마다 체력을 1회복합니다 모아스톨링 으썰트 모드 피해를 3만큼 3번 줍니다 3만큼 5번 줍니다 매턴 SP를 넣습니다 6장 사용할 때마다 SP를 이었습니다 세모함 피단병 5열 피단병 5열 푸다다닥 푸다다닥 뭐야 3코스트면 좀 쓰기 힘든데 근데 보존이면은 엄청 쓰기 편할 것 같은데 2코까지면 그냥 편하게 썼을텐데 3코네 2코까지 턴이 2코까지 턴이 2코까지 턴이 2코까지 턴이 2코까지 턴이 2. وس워복자 SP를 이십었습니다 카드를 한장 버리고 방호도를 펼었습니다 뭐야 흘려보내기 저거 그거구나 화상이랑 같이 쓰라고 근데 너무 쓰레기 아닌가 어둠에 흘려보내기 해시계 스나이퍼 공격 카드를 사용할때마다 적전체역의 중독을 2부여합니다 제주의 Bod 의자 어! 어! 음. 음. 라벤더 개구리는 비찬을 먹소 진은참 적전체에게 피해를 칠 만큼 3번 줍니다 방어도를 얻을 수 없습니다 덱에 있는 카드 한 장당 적전체에게 피해를 칠 줍니다 음... 이름하여 지는참 이기는참 칼슘화 민첩재생에스피를 이뤘습니다 적전체에게 피해를 일주고 모든 효과를 제거합니다 뭐야 심장 천하무적 풀고 한방에 죽이면 되겠네 달팽이 타이머도 없어질렴가 칼슘화 민첩잠 재밌어 보이니까 써봐야겠다 방어도도 다 깎나? 룬피의 해시계 룬피의 해시계 빈의 해시계 이쁘기 이거 어디서 쓰면 안 돼 이쁘기 룬피의 해시계 이쁘기 룬피의 해시계 피해를 시집줍니다. 중독을 사부여합니다. 카스터 카드를 사용할 때 SP를 얻습니다. 공개 카드를 4장 사용할 때 SP를 얻습니다. 적전체에게 화상을 7부여합니다. SP 40. 캐스터 한 장당 적전체에게... 음... 뭐 괜찮은 카드가 안보이네. 타격도 어떤 타격 지우냐가 중요하겠네. 으아 으아! 이거 쓰면 저 놈들도 도둑질 못하겠네. 에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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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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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을 쌓아버보가고 SP를 쌓았습니다. 매턴 시작시 SP를 쌓았습니다. 전투엔 오래 정도는 들고 갈 만한 것 같기도 하고 급 얼 피해를 12줍니다. 화산을 3부여합니다. 카드를 한장 뽑습니다. 다 풀리는 건 좀 귀찮을 것 같은데 풀리지 않을까요? 아니 저거 똑바르기 여러 번 들어가질 않네. 힘 다 날라간다. 오리지류 사십이 최대이라 그래서 업드 칼 적이 가진 화상 수치만큼 피해가 증가합니다. 룬피의 시계라 그냥 덱좀 줄일게요. 방어 카드나 빨리 먹어야 될 것 같은데 SP를 3번 소모할때마다 카드를 뽑습니다. 비우상 도박칩 카드를 두장 뽑습니다. 적이 죽으면 에너지를 두개 얻습니다. 크리스마저 그래서 가위가 먼저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오 크리스마스 오 오 우 스 오 오 오 오 이것은 상태로 명일방주하고 있으니까 기분 묘하네 묘한 기분 향로 거베비 적선차에게 폐를 14줍니다 에너지를 두개 얻습니다 다음 턴 시작시 체력을 써두고 독타 이거 저거 써야겠는데 뭐야 에너지 왜 안줘요 왜 수동이야 왜 수동이야 왜 수동이야 왜 수동이야 왜 수동이야 왜 수동이야 체력을 5회복합니다 체력을 5회복합니다 체력을 3기 있는가 보다 다시 가야겠다 충돌나더라구요 과일주스 자동 수동 적 하나의 화상 수치만큼 방어 도라였습니다 카카 죽어 치즈 오버 콜라 갱 갱 감자 회복 수단이 되게 많네 굳이 라벤더를 안 쓴다고 해도 수비 카드 나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결국에 수비 카드 없이 여기까지 왔어 금속화 없앨 수 있겠다 .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힘없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냥 방어도 올리지 말고 맞고 힐하라 이건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쓰면 쟤들 부활도 안하는 거 아니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카드 2장을 버립니다. 회복 카드가 많아서 피는 채워야겠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광기 2장. 순수. 대부분 재생. 대부분 재생인가 보니까. 여기서 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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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울 카드가 뭔지 모르겠네. 뭘 지워야 되지? 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깨시던 불. 쓰른... 이 형체와 떼고 때릴 수 있겠네. 음... 나도 영체와다인다. 이 형체와 떼고 때릴 수 있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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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동기 체력이 25 이해로 내려갈 때 그 턴 동안 피해를 낫지 않고 50%를 회복합니다. 도쿠랑 비교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도쿠보다 좋은 건가? 그 턴 동안 피해를 낫지 않고 50%를 회복합니다. 이 형체와 떼고 때릴 수 있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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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옷구 카드를 두장 뽑습니다 흘려보내기란... 음... 공중제비네... 갈부리 발성... 히힣힣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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힣 힐을 하고 가는 게 나왔나? 폭탄기... 안 터지기도 할 수 있겠네? 이거 아웃라인때문에... 엄청 헷갈리네... 피 채워야지... 이 캐릭은 방어 대신 빼보기네... 방어 컷은 버릇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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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강화지? 매복 강화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맵고 됐다. 심장 딱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수동자동 바꾸기 귀찮네. 수동자동 바꾸기 귀찮네. 진짜 수동이야. 진짜 수동이야. 고동도 뗄 거 아니야. 고동도 뗄 거 아니야. 고동도 없고 천하무적도 없는 심장. 그게 심장이야? 그게 심장이야? 멈춰버린 심장.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강화하니까 완전 다른 카드도 해. 염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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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염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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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염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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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빠진 게 아닌가. 이게 빠진 게 아니라 매복이 뜬 거야. 세상에. 안에 해시기야. 전등. 천하무적 떼고 한판 붙자. 짜식아. 호동도 없대. 보겁진. 근데 떼고 싸워도 졸라 센데. 제세동기 이거 발동될까? 아 쫄리네. 나 지금.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됐는데 방금? 고동없는 심장수. 고동없는 심장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코스트 무한이라서 억수로 이긴 거 아냐? 해 시계가 강한 거였다. 하이렌 더... 카드 뭐 있는지 한번 보자. 아직 발견도 못한 카드가 이렇게 많아. 지는 검... 사기친 카드가 없네. 해 시계는... 해 시계는... 해 시계가 많아. 해 시계에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